레보테를 활용해서 방향 전환하는 동작입니다. 밀덩가에서 춤을 출 때 방향을 바꿔가면서 춤을 춰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요. 이때 아주 쉽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. 도돕당고는 탱구에 관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탱구 학원인데요. 더 많은 정보를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도돕당고.kr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. 이 영상이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혹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. 이 영상이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혹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